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쓰일 새로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이 더 많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여전히 많았는데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입니다. 한 교과서는 조선과 타이완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기존 서술이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라는 단어도 추가됐습니다. 징병과 징용 대상이 일부였고 강제성도 없었다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1910년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는 내용에서는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강제 병합이 무력 행위였다는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식민통치 관련 서술도 통째로 빼버렸고 위안부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를 없앴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더 많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18개 가운데 15개 종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썼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4년 전 82%에서 89%로 늘었습니다. 한 교과서는 고유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정 통과된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사제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